신비 신비 가요? 신비 신비 이제 네 안녕하세요 다음 생에는 동안 신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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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나이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우리 멤버 중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멤버는? 정답 엄지의 말투 아니야 정답 예린의 힘 아니야 정답 엄지의 젊음 정답 나 엄지의 젊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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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야 미안해 신비야 미안해 신비야 미안해 정답 여성호 선배님이 뮤직비디오는 은하 언니랑 찍었지만 언니예요? 네 언니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?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놀라운 게 아니 그게 이런 뜻이 아니라 4년 전만 해도 제가 어딜 가든 어렸는데 예린이 은하 이러면서 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원래 결혼 그런 아니 탕 신비 몇 살이에요? 저 19살이에요 아 진짜요? 19살이요? 생각보다 되게 어리다 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감모순환이 대학은 아닌데 뭐라고?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또 1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3년 전 3년 전 3년 전 3년 전 3년 전 3년 전 5년 전 4년 전 4년 전 5년 전 5년 전 5년 전 5년 전 널 봐. 널 봐. 뭐하냐고 시작 하나 시작 자 귀여워 시작 상큼하죠 시작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못났네요 가만히 있어도 모델 포스나는 은하예요 가만히 봐도 애교같아서 띠띠띠띠 웃고싶어요 위대 Demokrat beverage 기내식 워발바 인정 촬영 image 괜찮아요 이름이 도와주신 중 만화고 싶다 공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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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니까 나린이 탑쨍이 같네 오늘 귀여 Carrick 오늘 귀엽자 살 가 아무리 그러는게 뱀아 초반으로